안녕하세요. 지금 얼터머 생태계에서 부스터 분할 계약에 대한 전설적인 프로모션을 제공하여 연간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부스터 스플리트 계약 패키지를 구매하고 얼터머를 단 1년 동안 동결하면 얼터머, 부스터, 게임풀의 새풀에서 동시에 보상을 받게 됩니다. 현재 이러한 풀은 매일 5개의 얼터머를 보상으로 분배합니다. 이는 단기간 얼터머를 동결하고 3배의 보상을 받을 기회를 놓치는 것보다 훨씬 수익성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혜택을 활성화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영상에서 모든 것을 설명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세요. 이 정보는 수익을 늘리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략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 얼터머를 1년 동안 동결하여 부스터 분할 계약 비용을 지불합니다. 이렇게 하면 얼터머 풀에 참여하게 됩니다. 2단계, 스마트 올리트에서 받은 부스터 분할 토큰을 동결하여 부스터 풀에 참여하세요. 3단계, 얼터머와 부스터의 두 유동성 풀에서 얼터머에서 일일 보상을 요청하여 받으세요. 부스터 분할 계약에 대한 전설적인 프로모션이 활성화되어 있는 동안 유동성 풀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배틀 불스에서 게임 내 통화에 대한 프로모션 코드도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게임 풀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간단합니다. 배틀 불스에서 게임 내 통화에 대한 프로모션 코드를 활성화하세요. 마이닝, 섹션에서 수동 소득 카드를 구매하세요. 잔액에서 게임 유로를 축적하세요. 잔액에서 게임 유로를 볼 스플리트 토큰으로 변환하여 에어드랍 중에 스마트 올리트로 이체하세요. 볼 스플리트 토큰을 동결하고 얼터머에서 보상을 받으세요. 이 과정을 더욱 수익성 있게 만들려면 스마트를 스테이킹할 수 있습니다. 각 불할 거래에는 스마트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스테이킹하거나 간단히 말해 스마트 코인을 동결하면 이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동결하면 사용자는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그 대가로 주요 리소스인 대역폭과 에너지를 받습니다. 이는 스마트 계약 거래를 포함하여 블록체인에서 모든 거래를 실행하는 데 필요합니다. 거래를 무료로 하려면 에너지에 대해 5만에서 10만 스마트를 동결하고 대역폭에 대해 수천 스마트를 동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불을 위해 동결된 얼터머는 1년 후에 반환됩니다. 따라서 이 영상에서 설명한 모든 기회를 사실상 무료로 누릴 수 있습니다. 얼터머 역사상 가장 큰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1년 얼터머 동결이 포함된 부스터 불할 계약 패키지를 구매하고 내일 증가하는 수익을 즐기세요. 2년 얼터머 Jam 6절 13. 15. 16. 15. 16. 17.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